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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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가져가라 자 그럼! 끌어! 끌었지? 됐어? 끌었지?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여러분! 걸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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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자 그럼 갑시다! 고고! 빨리 왔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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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이! 봉이 형님도 다 그쪽으로 오신답니다잉! 자 오늘도 여기서 힘내서 잡아 봅시다잉! 어제 잡았던 포인트! 어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왔어요! 다 채웠네... 두산이 이제 다 채웠네... 두산이랑 오늘 포시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도 여기 포인트 왔는데... 두산 포인트! 아무도 없네요... 쩔쩔 내릴게요... 어머! 야 두산이 못 봤어? 야 너 우리 차 보고 너무 반갑게 뛰우는 거 아니야? 야... 정노권아! 야 얘... 우리 차 보고 너무 반갑게 뛰었네... 내가 저기에서부터 봤거든? 너무 신나게 뛰어오고 있어... 정노권아... 저 위에서부터 신나게 막 뛰어오는데... 우리 차 보고 뛰어온 거야... 밥 줄게 일로와... 여기서 밥 줄게... 안녕! 밥 먹고 있쟈... 밥 먹고 있쟈... 밥 먹고 있쟈... 두산이가 안 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날새끼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열쇠물입니다... 어저께 여기서... 와... 그냥 꽂아가지고 잡았는데... 힘이 공격이 있어... 빵좋은... 4자 한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어저께하고 온도는 똑같습니다... 수원... 16.5도... 내려간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니까 오늘 좋을 것 같은데... 조항이... 자 오늘 사용할 로돈은 네드펄스의... GP7-500... 니른 네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65폭돌... 와이어 캐브라 직결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끼는 뿔소라입니다... 뿔소라... 오늘은... 제 돌도 위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감시는 아직까지 안 붙은 것 같아요... 감시... 꼬막았으니까... 오늘 할 포인트는 저희가 옛날에 텐드 치고 있었던... 일명 두산이 포인트... 최영지 장군 사당 밑에입니다... 차에서... 걸어서... 화장실도 옆에 있고... 차에서 걸어갔고... 화장실 여기... 10초 거리... 10초 거리... 진정한 도우 포인트죠... 집사람과 아내와 같이 하는데... 어... 아내랑 같이 하는데...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자들 화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다닙니다... 물론 제가 출조 나가면... 육자, 칠자... 벌써 잡았지... 그거 해서 육자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캠 상승이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파이팅 해서... 오늘도 잡아 봅시다... 아... 와이어키브라... 17일반인데... 일단 이게 이렇게... 분리된 바늘인데... 요거... 저희 팬이신... 그... 그리고바람님이 만들어주신 바늘을 쓸 겁니다... 어저께 이걸로... 했는데... 이마를 좋은 적... 그냥 쿨칭한다더라고... 으헤헤헤... 노름처럼... 살 걸릴 때... 네... 자... 덜덕 오짜를를 향해 쇼거쥬오... 아... 육자니? 헤헤헤... 어... 그래... 육자... 여기는 이렇게... 너무 멀리 던지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한 60m 던져서... 끌어오는 포인트... 예... 자... 손질 다 했으니까... 예... 아... 두X 하나... 깊이... 으어... 어... 엉... 없어왔어... 육자니? 어... 오! 왔어 왔어... 오! 들어왔어... 오! 頻道 잡아! 잡았어! 낚았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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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올라와라! 올라와라! 그래 그래 오! 좋았어 좋았어! 뜰채 뜰채! 뭔데 뭔데? 작아? 왔어? 왔대 왔대 왔대! 드러빵하는데 드러빵! 왔어! 왔어! 오! 순바! 오! 샴채도 있는데 샴채? 샴채! 왔어요! 딴다! 바로 고자 부른구만! 바로 고자 부른구만! 우와! 첫 바다부터 잘 나왔네요 유씨! 첫 캐스팅에 나왔어! 첫 캐스팅에! 첫 캐스팅에 나왔어! 우와! 오우 빠르다! 빨라! 오우 빠르다! 빨라! 야 겁나 빠른데? 화면 잡기 힘들다! 재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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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람임반을 줬네! 바람임반을 끝내주네! 보면은 30... 31정도 되네요 그쵸? 31? 예 31! 뭐 3자! 오케이? 31! 3자네요! 다 꺾이는거 보였지 여러분들? 아까! 아우 오랜만에 재물거리는 여기서 재물거리는 잘 안걸리는데 재물거리는 거 야 오늘 있는 밑반찬 이거 먹어! 밑반찬! 오늘 여기 섞였네! 밑반찬 거기다 김치! 원투에요 원투! 김치! 언니가 그걸 해준거 찐약찐 들고 하죠! 찐약찐 들고 하죠! 야 오늘 얘가 아직 입질 않았네? 날모레인지 입질 쪽이 겁나 입질 않아! 근데 오늘은 어제 비해서 입질이 별로 없어! 응 이걸 봐! 희ย 어? 어? 왔다. 이번 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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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직 있다. 왔다, 이번 때. 여기 책임 잡아야 돼. 가자, 가자. 자, 들어. 어, 그래. 긁었지? 됐어? 긁었지?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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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걸렸어. 그렇지! 왔어, 왔어? 자아! 뗄 체, 뗄 체! 뗄 체! 자아! 큰일, 큰일! 커! 왔어, 왔어, 왔어. 힘 써, 힘 써, 힘 써! 야아! 뗄 체, 뗄 체! 산자 갔다. 산자, 드로폼 되니? 어디, 뗄 체, 뗄 체! 돼, 돼! 잠깐만, 드로폼 할게. 드로폼 한다고? 오, 차!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우와! 뭐지? 야! 능성어야? 뭐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뭐가 이상한 거 나왔어! 우와! 뭔데? 야, 지금 이런 게 나왔어! 이게 뭔데? 뭐야, 뭐야? 능성어야, 뭐야? 야, 무백이러기야? 능성어야? 우와! 뭔데? 놀래미! 야, 놀래미 드리미가! 우와, 놀래미라고? 우와! 우와! 이게! 야, 오짠 되겠는데? 오짠 아니니? 사짜니, 오짠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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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이렇게 커? 이거 뭐예요? 놀래미야? 우와! 뭐예요? 야, 당연히 돌돔 사짜인 줄 알았는데 도우랑 같이 갈게요. 그래야지. 우와, 겁나 커! 우와! 뭐야? 야, 저 주말이 살짝 꺼른 거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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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다 꺼리는 거. 개 크지? 얘가. 개 크. 으아! 우와, 이렇게 나왔어요. 놀래미. 놀래미예요? 바람이 놀래미래. 우와, 나 능성하지 않았어. 하하하하. 시브레. 놀래미 무서워. 우와, 진짜 크다. 우와, 40 몇이니? 놀래미가? 우와, 개 크다. 45. 45? 45. 우와, 45. 놀래미가 45. 45. 우와. 이야, 씨. 여러분들 보세요. 우와. 야, 키로 얼마나 나가나 볼게요.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1kg가 넘어. 우와. 보여? 어, 보여. 야, 1kg, 1kg. 여러분들, 놀래미가 1kg가 넘어. 대박이지? 하하하하. 이야, 진짜. 자, 그럼 돌돔이랑 돌삼씨 보여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해줘야돼. 지 노릴지, 일 노릴지. 아이언. 한 번 봅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짐을 맞아요? 배떼기 봐봐. 아까 배떼기가 하얀색이 지라 그랬나? 아, 하얀색이네. 배떼기 봐봐. 하얀색이죠. 배떼기 하얀색 맞지? 네. 아, 그럼 하얀색이면 지 맞죠?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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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성아 아니냐고? 나도 처음에 능성아인지 알았어, 센터님? 1kg짜리, 1kg. 겁나 커, 생각보다. 1.01. 생각보다 겁나 커. 잘 가. 잘 가. 빠이빠이. 바로 숲 들어갔죠? 바로 숲 들어갔습니다.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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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한번 다 뿌듯하게 치웠어요. 빨리 갑시다. 두산이 왔어? 두산아. 아아 먹어, 두산아. 어? 하얏 씨 있네. 하얏 씨, 지우파. 줬어, 하얏 씨. 내가 그저 아까 줬다 했잖아, 하얏 씨. 참치 줬게. 아, 참치 줬게.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아빠 그렇게 찾았잖아. 우리 애기.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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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이 작습니다 프라이팬이 큰건데 이게 큰 프라이팬이야 아쉽네요 이렇게 탈수육 씻게 구이도 오랜만이라 뭐 상관없어요 어우 냄새 좋고요 참 생선은 비린내 나지만 굽으면 확실히 냄새가 좋아 참 신기해 비린내 오지다가 구우면 냄새가 좋아 자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타죠 너무 맛있어요 간이 겁나 잘 됐다 갭잘하니 우와 바삭하니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안녕 음 음